한다는 달리 바나는 별풍아 아름다우나요 CNBLUE 사랑빛의 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노래는 하프타임 셔플이라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리듬이 진행이 됩니다. 천천히 보여줄게요. 쿵쩡쩌쩡쩡쩡쩡 쿵쩌쩡쩡쩡쩡쩡쩡 루트 주법을 조금 사용하는데요. 오른손에 손바닥으로 브릿지 쪽에 있는 살짝 줄을 대주세요. 그 다음에 코드를 잡고 다음 코드 여기서요. 슬라이드로 이런 식으로 연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먼저 연출을 천천히 이어서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안 나올 때는 그냥 A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CNBLUE의 사랑빛이었습니다.